하나, 둘, 셋 봉수아 오늘은 먹방을 할 거예요 네 그죠? 네 오늘 무슨 먹방이냐? 고기 고기 특별한 먹방 자,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무슨... 저도 고개를 잘 몰라서 살치살이랍니다 살치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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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그리고 수아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거는 맛살 맛살이요?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이 양반이 뭐 2학년인데 글씨를 못 읽을래? 무슨... 여기 있잖아요 원산지 아니, 여기 맨 위에 한우 치미살 치맛살 한우 치맛살입니다 한우 치맛살 엄마가 학교 때려지게 합니다 이거는 제대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거는 한우 꼭꼭 등심 한우 꼭꼭 등심입니다 오늘 이걸 먹어볼 겁니다 맛있겠다 할머니랑 엄마랑 아빠랑 나랑 뚜아님이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저녁 되시고 먹는 거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치맛살 치맛살부터 치맛살부터 올립니다 치맛살 치맛살 엄청 작아요 엄청 작진 않아요 중간 아빠는 이게 색깔이 변하면 그냥 먹어요 아빠는 많이 아빠랑 같이 그냥 한 번 먹어봅시다 그냥 후 불어서 아빠랑 같이 와 충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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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남의 살이라 엄청 맛있네 아이고 내 살도 아니고 남의 살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수고하님 맛있어? 네 와 진짜 매일 먹는데도 맛있네 매일 우리는 뭐 큰 맛이에요 영주장으로 먹는데도 맛있네 진짜예요 수정 멀리지면 안 돼요 네 대신하면 안 되지요 대신하면 안 돼요? 대신하면 안 돼요? 맨날 안 먹어도 돼요 있어 보이라고 좀 다 썰어 내가 다 썰어 네? 엄마 다 썰어 나도 내가 썰어 엄마 다 썰어 내가 썰어 엄마 다 썰어 아빠랑 같이 썰어 좋아 넌 아 구멍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치 그렇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네 다음은 이제 중심 또 중심 중고 아까는 치맛살이 없고 꽃등심 준비하고 꽃등심 일단은 거기 올라와 있는 치맛살 다 먹고 다 먹고 이제 꽃등심이라고 그냥 등심이 아니라 꽃등심이래요 봄이잖아요 봄 꽃이 만발하는 봄이니까 꽃등심 먹어야지 아무 말 대장치입니까 아무 말 대장치입니까 네 아 네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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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응 응 그냥 꽃이 근데 왜 안 맵지? 그냥 꽃인가? 그냥 꽃인가? 그냥 꽃인가? 그냥 꽃인가? 쌈 와아 쌈 마주칩니다